핫도그 아줌마 핫도그 주세요. 자동도 말고 뿅뿅 주세요. 열 개만 빨리 주세요. 설탕도 뿌려주세요. 케찹도 뿌려주세요. 하면서 부시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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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상에서 부시기! 얼굴 표정까지 살려주면서 이렇게 손님이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표현해볼까요? 네. 선생님까지 지금 인정시키고 있네. 일어나서. 일어나서. 모든 분들을 제가 하는 거 볼게요. 얼마나 표현을 잘하시나. 일어나서. 우리? 거기서. 핫도그 아줌마 시작. 핫도그 아줌마 핫도그 주세요. 잔과 핫도그 아줌마 핫도그 주세요. 열 개만 빨리 주세요. 설탕도 뿌려주세요. 케찹도 뿌려주세요. 왜 이렇게 쑥쑥해요. 이렇게. 여기 앞에 가서 가르치신 분들이 굴러 굴러. 배가 고마워요. 빨리 표현을 하셔야지. 한번만 더. 자 그럼 여기 선생님까지 한번 일어나서 또 해볼게요. 자 시작. 앗 뜨거 아줌마 앗 뜨거 주세요. 작은 너만 말고 큰 거 주세요. 작은 너만 빨리 주세요. 설탕도 뿌려주세요. 케찹도 뿌려주세요. 케찹도 뿌려주세요. 자 이쪽 선생님께서. 자 이거는 이쁘게 귀엽게. 여기까지 하시면서 시작. 핫도그 아줌마 핫도그 주세요. 작은 걸 알고 큰 걸 주세요. 열 개만 빨리 주세요. 설탕도 뿌려주세요. 케찹도 뿌려주세요. 뿌시. 뿌시. 네.